안녕, 나 지민이야 안녕, 난 뷰라고 해 만덕구에 온걸 환영해 안녕 오늘은 어, 우리 옛날에 학창시절 있잖아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학창시절? 학창시절일 때 그런 거 있잖아 막 거기 가면 이제 그 학창시절일 때 이제 다같이 소풍가면 다른 학교 친구들도 볼 거 아니야? 그치 그럼 그때 있을 상황 뭐, 뭐 어떻게 했는데 막 그런 우리 학교에 불심들이 있잖아 학교 이게 누군데? 맞아, 맞아, 그런 거 이제 누운데? 이제 그런 걸 이제 상한 거로 표현하는 거지 뭐 어디까지 쳐다보려고 잡아먹겠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상한 거로 표현하는 거지 아, 무서워 그래서 내가 딱 준비한 멘트가 있어 이건 이제 하고 싶은 건 뭔데? 이거는 좀 명대사 중에 명대사인데 자, 간다 뭐고 별거 아냐 뭐고 내 강사야 김태형이다 내 박지민이다 어, 네가 우리 할라 뚝가 폈다면서 뚝가 폈 건 아니고 자, 정국이니 안 맞나? 너한테 몇십대 맞아, 안돼 장난하나? 왜? 장난하나? 네도 뭔때면 싸운지 모르겠는데 너희 아들이 우리 할라한테 용샷단다 아이가? 나이도 우리보다 어릴 것 같은데 네가 틈이 열 안 받겠나? 아, 그래서 이만큼 몰래 뚝가 폈다 솔직히 안쪽팔리나? 우리 친구 동생하고 한 달이 할래? 정국이니 준비됐나? 준비됐습니다 형님 그 짝은 준비됐고 동생하고 그건 아닌 것 같고 바임은 가라 안에 그거 해야지 뒤에 거 가라 그래 그럼 그거를 서울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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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뭐니? 별거 아니야 뭐니 쭈쭈쭈쭈쭈쭈쭈 난 강사는 김태형이라고 해 난 지민이라고 해 너 우리 어라 너 우리 애들 두드려 건드렸다며 건드렸다며? 두드려 건드린 건 아니고 정국이 너 안 맞았어? 여기한테 맞았습니다 형 맞았다는데 장난해? 장난해? 야 장난 같니? 나도 뭐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너희 애들이 우리 애들한테 욕을 했다고 들었어 너 같으면 나이도 우리보다 어린 것 같은데 너 같으면 열 안 맞겠어? 아 그래서 이만큼 몰려와서 두드려 건드렸어? 두드려 건드렸어 뭐야 건드렸니? 솔직히 안쪽팔려? 거기 친구 동생하고 한 달이 한 달이 한 달이 할래? 정국이 한 달이 준비됐어? 준비됐습니다 형 거기는 준비됐고 동생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니면 그러면 그럼 그럼 학창시절 학창시절 그러고 놀았어? 나는 이제 이건 영화 속 그거잖아 나는 근데 그런 게 몇 학교가 있었어 이제 나는 이제 뒤에서 이제 그런 거 야야야야야 하면 와 진짜? 하면서 난 보러 갔지 근데 꼭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좀 이제 이제 서울 애들 만나면 꼭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 서울말 가지고 놀리고 맞아 나도 맨 처음에 서울 전학 올 때 이제 진짜 애들이 나 무시할 줄 알았거든 거기 친구 대구말 좀 한번 써볼래? 이렇게 할 줄 알았어 꼭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저랑 오면 알겠다 써볼게 친하게 지내려고 사투리 한번 보여달라고 알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니 혹시 널 짰다 아나? 친구들께 몰려 있으니까 괜히 어깨 힘시려가지고 눈에 힘 빡 주고 얘기하지 뭐가 어디서 왔는데 니가 서울라가 아따 그러면 너희들 누구예요? 막 이렇게 얘기하나? 오오오오 야 세번이네 눈으로 일단 먼저 싹 질려본다며 니 어디서 왔는데? 오ffff 설호라가 오 Somet Stephan 가자 어 fertil Dah 다른 문구는 다 부수기럽다 어?! 오오나 뭐야 야 월하나 배야겠다 야 이제 몰려있잖아 몰려있으면 glob로 떠앉 아 다같이 이렇게 이렇게 쳐다봐야 돼 먹어 나 너무 못생긴 그렇게 했었다고요 전 안했어요 난 착하니까 2015 만나보고 끝 내가 그랬다는게 아니구요 난 너무 착해서 야 니 뭐 되나 니 뭐 좀 되나 쟤도 저렇게 못했을거에요 뭔데 니 뭐 좀 되나 그냥 우리는 사탕만 먹고 있었을텐데 니 뭐 좀 나가나 니 뭐 좀 되나